초여름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햇살도 무척 강해지고 있습니다. 봄뼛 속 자외선은 피부뿐 아니라 눈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렬한 햇살과 뜨거워진 도심, 마치 여름이 일찍 찾아온 듯합니다. 가벼운 복장에 선글라스까지 쓴 시민들도 많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햇빛도 그렇고 기민도 생길 것 같고 해서 그냥 선글라스 끼고 피부 보호 차원에서 쓰고 나왔습니다. 봄 햇살은 자외선이 예상 밖으로 강합니다. 기상청 조사 결과 자외선 A가 6월이 가장 많았는데 2위는 여름이 아닌 5월이 차지했습니다. 자외선 A는 피부 노화와 눈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외출하려면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선글라스나 모자, 양산 등으로 햇빛을 가려줘야 합니다. 선글라스는 색이 짙다고 해서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큰 것은 아닙니다. 렌즈 색상은 약간 비칠 정도의 옅은 갈색 정도가 좋고 특히 자외선 차단이 드는 UV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찍 온 여름 더위에 점점 더 강해지는 자외선. 피부와 눈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